음악 새해 여러분 많은 결심이 있겠지만 특별히 말의 변화, 언어생활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매년 저는 연초가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입에서 뽑아내서 그 거미줄 속에서 살아가듯이 사람은 자신이 한 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에서 삶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변화인데 삶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금정적인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던 말에서 감사의 말로 저주를 쏟아내던 말에서 축복의 말로 변화되는 겁니다. 10편 109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 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의 입술에 말을 통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은 축복의 삶을 저주의 말은 저주의 삶을 남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가 쓰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언어생활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무엇으로 행하셨냐면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글, 언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펠이라고 하는데 투 스펠, 그 앞에 전치사 투를 붙이면 주문을 걸다는 뜻입니다. 주문은 주술사들이나 마법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주문이 된다는 겁니다. 언어는 나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삶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격언은 아주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 실험 애정군과 스트레스군의 토끼를 나누고 똑같은 콜레스토롤이 많은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정군에게는 사랑의 말을 하고 스트레스군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나중에 혈관을 검사해 보니까 똑같은 음식을 사료를 먹었는데 애정을 많이 받고 자란 토끼들은 혈관이 깨끗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토끼들은 그 혈관에 많은 콜레스토롤이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험은 마음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실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숙이 14장은 이 말의 권능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1세대 출애급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담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아멘 출애급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원망의 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찬송과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는 원망의 말 은밀한 가운데 내뱉은 우리의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십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원망했더니 그 말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대로 되는 교회 말대로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실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말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실족을 뭘로 시키냐면 말로 실족시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우리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은 이처럼 무섭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이 언어가 말이 말이 오랜 세월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치 한국말 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려면 쉽게 입이 안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처럼 말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야구부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혀는 능이 길들일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야지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구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의 변화를 위해 힘쓰라는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말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철실하게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매년 이 말씀을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바뀌지 않는 저의 언어생활과 언어습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변화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언어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언어의 훈련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어를 잘하려면 좋은 문장을 많이 읽고 쓰고 듣고 말해봐야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 어휘와 좋은 문장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어휘력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좋은 말 좋은 말씀을 듣고 읽고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내 입술을 주장합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나쁜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할 때 원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의 말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말을 바꾸는 좋은 습관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율조있는 기도이고 찬송의 가사는 가락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던 광고음악 CF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끔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 입으로 그 노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고 찬송을 자주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말이 고상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돌로 37절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기준은 그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선한 말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따라해보겠습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말이라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말 그 말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는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냐는 겁니다. 화났을 때 하는 말 취중 진담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성을 잃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급할 때 고난을 만날 때 재난을 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 우리의 본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중심이 언제 나옵니까 위기의 순간에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해볼까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뭘로 구원에 이르니라요? 입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라리 말을 줄이는 침묵을 권합니다. 말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10편 141편 3편은 여호와여 내 입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 할 선한 말 할 자신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자문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이라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문서 17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 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이 잘 안 바뀌면 이것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말수를 줄이십시오. 그것도 지혜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위기의 순간 좋은 말 믿음의 말 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뭔가가 무심코 던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말이 내 귀에 들어왔는데 저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정적인 말이나 남의 험담을 하는 말 함부로 말하는 분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면 전염됩니다. 그 말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삶의 조건으로 뭘 얘기하느냐 말의 변화를 말합니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022년 한 해 이것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선물 같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인데 새벽기도에 나오시던 한 교우부터 지금은 이사를 가셔가지고 못 뵌지가 오래됐는데 오래전입니다. 대구로 이사가신 분인데 저는 그분이 저에게 준 쪽지 하나 새벽기도에 내리시면서 쪽지 하나를 전해주셨는데 올해 목회 여정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준 귀한 선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평생 가슴에 새길 조언으로 가득한 말씀 누구든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보석 같은 말씀 물질의 도움보다 천배의 가치가 있는 지혜로 가득한 말씀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하여 눈부신 능력을 발휘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또 어떤 말은 목회를 그만둘 정도로 심각한 절망과 아픔을 줬던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차마 여기서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물 같은 말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지금도 그 말대로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말을 하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고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2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상대방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한 죄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도 성립하는데 우리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령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말이 하나님만 슬프게 하고 주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국어를 영어로 마더통 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혀 엄마의 말 엄마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모국어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유전돼서 자녀들도 그 말을 하면서 살다가 그 말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더통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교에는 굉장히 힘을 써요. 태교할 때는 좋은 말 하고 이쁜거 먹고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태교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애가 태어나서 자랄 때 7살 이전에 그 언어생활이 그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거든요. 어떤 말 듣고 자랐는지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들은 말이 그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태교는 자랐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 무심코 던지는 말이 하나님만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마지막 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념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더 쉽게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가시 돋힌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 오래간만에 친지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게 되실 텐데 이 말씀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오늘 신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가시도친 말 헛듣는 말 불경스러운 말 하지 마시고 선물같은 말 어떤 말을 해줄까 잘 생각하셔서 그 말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설날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